자루와 지방이예요 드디어 로블룩스 유튜버를 만나기 2에 자루가 추가됐습니다 오늘 지방이가 없어서 아쉽다 지방이는 꼽살이 껴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루TV에는 자루라 자루가 주인공이라고 자루가 주인공 그래도 여기 옆에 보면은 우리 빗자루가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빗자루야 뭐 머리숨 많다 빗자루 빗자루 가자 그럼 한번 가보자 이제 과연 우리 자루TV의 맵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봐야지 이게 매비 다 있어? 여기 정보도 써있어 유튜브 가입 날짜 2019년 6월 18일 구독자 1.85만명 2020년 12월 6일 기준이래 빗자루가 벌써 이렇게 많이 모였어 빗자루가 18,500개나 모였네 야야야 계란이 계란이 자 가보자 얼렁 와봐 여기 꿀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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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찰도 색깔이 두 개로 나눠져있다 맞아 꿀밤이 포인트색 포인트 머리 색깔로 이렇게 쫙쫙해가지고 나눠 놓으셨어 가자! 나 근데 저기서 떠나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아 그래도 가야지 와 여기 재밌는 친구들 되게 많아 얼렁 이쪽으로 와 이 친구가 지방이가 진짜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어? 맞지? 어? 이 유튜버 윤모님 이 유튜버 엄청 좋아할 것 같아 그치? 어? 재밌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방이가 엄청 좋아할 스타일이야 따라오세요 가봅시다 어? 요쪽에 있어 요쪽에 빵씨님도 좋아하게 생겼네 맞네 일로와 빨리 일로와 일로와 갈 길이 멀어 지방이가 좋아하는 스타일 딱 정해져있네 재밌어 지방이 캐릭터만 봐도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지 딱 알겠어 여기야 오! 동굴이야 동굴 그저 이쪽으로 가면은 원래 이렇게 빨랐었나?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쭉 유튜버들이 나와있어 지방아 천천히 해 천천히 아! 뭐야 색깔이 조금 달라 맞아 맞아 이거 색깔 달랐었어 아악! 잠깐만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여기 다 유튜버들이 있구나 응 여기 유튜버들이 다 있어 여기는 마주님이야 마주님 마주님의 맵은 이렇게 생겼어 맞는다 아 그래서 마주야? 마준다 야야야 노잼이야 하지마 여기는 플래니페이님 자루 엄청 뒤에 있겠다 그치 나 거의 뒤에 있지 땅이 사라져요래 땅이 사라져요 오! 여기는 후질량님이래 후질량님 땅이 사라져서 먼저 가볼게요 오 여기가 제일 고난이도였어 오 뭐야 저거 왜저래 오! 왜이래 난리가 났어 으앗다 여기는 하늘쿠끼리님이셔가지고 여기 바닥에 하늘이 보여 오오 하?! 재미있다 이거 오오 재밌지 유튜버들을 만날수있어도 되게 좋지 되게 신기하네 얍 얍 여기는 렛블림 специ포ulot 와! 온통 초록색이야! 그래서 맵도 온통 초록색인가봐 지방아 욕심내지마 됐다 응 얼른 와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나 저번에 꿀바미채널에서도 느꼈지만 이거 동그리 닮았지? 옐로님 어? 완전 똑같이 생겼어 우와 동그리 닮았지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엄청 반가웠어 여기도 짱이 사라진데 조심해야겠다 어 뭐야? 여기는 현이 머님 먼저 지나가면 어떡해 저기 친구있다 진짜 자료를 알아볼까? 글쎄 여기는 세상놀이터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놀이터님 채널은 진짜 재밌게 봤지 벌떼 시뮬레이터 짱 좋아했어 여기는 러블리 서영님 그리고 여기는 도리 도리님 어? 뭐야? 아잇 오른쪽이 보면 오른쪽 아 여기구나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해 그치? 그니까 색깔이 조금 다르고 여기 왜 이렇게 화려하냐? 여기 보자 어 화려하네 핑키 핑키윤희님 그래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핑키핑키하구나 그니까 이름 자체가 화려해 맞아 오 여기는 머더 칼이 꽂혀있어 여기는 똥털 작가님 오! 아이디 완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캐릭터도 지방이가 마음에 들어하게 그치? 어 내 스타일이야 여기는 노페어님 손에 몽키스패러 들고 있는데? 이거 수리 안하.. 아이디는 수리 안하겠다는 건데 이거 근데 몽키스패러 들고 계신 거야? 어 와우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배 배 피자 말고 다른게 있네 팀 특이 라니님이 만든 게임 지방이도 해봤을 거야 아 그래? 응 아 근데 배 피자 말고 왜 다른게 있지? 신기하다 이해 불가 그리고 여기는 데자텍 멤버들이 모여있는 데자텍 멤버님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이야 집사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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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사시나 보다 아하 아 집을 사해서 집사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나 보다 여기는 은텔님 오! 약간 약간 인텔 느낌 나는데 예? 여기는 게임요물님 게임을 정말 잘하시나 본데? 세 개 중에 한 개만 제대로 되어 있다는데 아니 왜 똑같은대로 와? 아 뭐야 난 지방이 통과한 줄 알고 이거 왼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네 여우 우와 이거 뭐야 여기는 돼지 저금통님 여기도 역시 우리 동굴이가 엄청 좋아하는 그니까 여기 꿀꿀이 지방이 저금통이에요 항상 항상 밖에서 TV에서 항상 나오지 이거 뭐야 밟아야되는거야 말 아 이거는 피해야지 누가 봐도 피해야지 여기는 럭키루시님 어 얼굴 귀여우셨다 어 이거 어렵다 조심해서 채워봐 가장 고난이 금앱이다 조심해서 오면 돼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머리 큰 피에로님 오 진짜 머리는 크다 피에로 머리가 되게 크시네요 저 가면이 엄청 크지? 아 가면이었어? 어 가면이야 오 진짜 머리 같아 우리 얼굴이 저렇게 가면 아닌가? 어 여기는 여기 크리언지 나왔다 여기는 민토님 쇼 쇼 쇼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는 분들이 많이 나와 그리고 아려랑님 이상해 여기 맵이 오 오 어지러워 멀미한다 우리 아려랑님도 우리 동굴이가 엄청 좋아했었지 삑 삑 삑 삑 삑 삑 엔터 어 내가 하니까 안 열리고 있어 지방희아 클리어를 안해서 그래 어 이분은 이름이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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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밟고 올라가 봐야겠다. 옐로우 캐릭터인가? C 치면 원래 ㅊ 발음 아닌가? 옐로우 캐릭터 게임 플레이라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옐로우 캐릭터 게임 플레이. 옐로우 캐릭터 게임 플레이어라고 되어있는 것 같지? 외국 분인가 보다. 어? 그런가? 여기는 근데 한국인들만 모여있는 것 같은데? 옐로우 캐릭터 게임 플레이어. 그리고 여기는 김리랑님! 와 캐릭터 완전 귀여워! 오! 캐릭터! 오늘 하늘하늘에 대박이야. 선물 주세요 선물! 선물 달라고요? 어 선물! 어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주면 좋겠다. 여기는 학교가 있어! 그렇다면? 와우 스쿨가이님! 똑똑똑 입학하려고 왔습니다. 못합니다. 바보는 입학 못해요. 어이 나 바보 아닌데. 말투가 바보예요. 땅이 앞으로 움직여요. 여기는 어? 빵시님이다. 빵시님! 오우! 오우! 여기이 짠! 여기는 그냥 인간님! 그냥 인간이야 그냥! 이름 좋은데? 그냥 인간? 어. 그래요 여기는 푸딩을 밟고 노켓 점프해봐요 하니까 누군지 알겠어. 푸딩젤리님! 오우! 푸딩젤리님은 카트에 타고 계셔. 귀엽지? 어? 타고 있는 거야? 어 저거 타고 있는 거야. 저거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다니셔. 신기방기다. 신기방기. 완전 귀엽지? 여기는 담미호님! 미로. 이거 위에서 보자. 위에서 보면은 답이 나와요. 야! 찾았다! 좋았어. 길이 올라와요! 여기는 새우님이라고. 오! 새우님 잘생겼다. 지방아 이거 봐봐. 얼마나 잘생기셨어. 왜? 나 봐봐. 못생겼어. 아 이거 봐봐. 다시 봐. 괜찮아. 되게 목도 짧은 것 같아 지방아. 아 요즘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아 운동을 많이 해서 어깨가 올라온 거야? 어깨가 올라온 거야. 그렇구나. 여기는 윤모님이래. 윤모님. 윤모님은 방문자가 892K 명인 게임을 만든. 아! 부산행 만든 게 윤모님이셨구나. 와 그래? 어! 우리 부산행 했었잖아. 좀비 나오는 거. 맞아. 윤모님 우리가 부산행 플레이에서 찍었거든요. 여기 범인이 이 사람이었구만 그러면 이거. 아니야. 범인은 이분이 아니지. 우리 윤모님이 우리가 찍은 부산행 보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되게 재밌게 잘 찍었는데. 놀러오세요. 맞아요. 윤모님. 근데 우리 이번에 서울행임이 있다. 서울 가요 이제. 아! 부산 갔다 왔으니까? 부산 갔으니까 집에 가야지 이제. 좋아. 와! 네모님. 와! 대박. 완전 멋있다. 와! 완전 다크다크해. 와! 어쩐지 맵이 까맣더라. 그니까. 까만 이어 있었어. 오! 여기도! 여기도 조금 까막까막한데? 오! 대신! 대신맨. 데스의 신인가 봐. 그래서 대신 아닐까? 오! 난 대신맨. 대신맨이라고. 아니 근데 여기는 캔디! 룰미님이다. 아! 룰미님이구나! 캔디가 엄청 많아 여기! 그리고 여기는 베게나님. 여기 두 가지 색깔로 나눠져있어. 아! 포인트에 따라서. 신기하다. 잘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키크랑님. 자루한테 딱 맞는 유튜버야. 키가 커라.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해주세요. 키크라마. 키크라 김자루. 키크랑. 크랑 크랑 키크랑. 오! 여기네. 오!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 지나가고 볼게요. 오! 레몬이다. 그럼 레몬님? 와우! 잘했어. 잘 골랐다. 레몬님이시고요. 오! 여기도 머더 칼이 있는데? 아! 머더 초고수인가 보다. 그럼 여기도 머더 하시는 유튜버인 건가? 그니까. 흑스님! 오! 칼도 들고 있어. 칼을 아예 들고 있어. 항상 머더야. 항상 머더야? 와! 부럽다. 항상 머더야. 보자. 여기는 테나님! 아! 이분도 초록색깔이 보유색이신가봐. 포인트다. 포인트. 포인트색. 근데 보면은 우리 색깔이랑 겹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거 같아. 그치? 오! 우리 완전.. 여기 델카님. 무슨 색이야 이게? 아! 지방인은 잘 모르겠지만 자루는 진짜 주황색은 없는 거 같아. 여기다. 자아 슈욱 슈욱 슈욱. 여기는 카마로님. 카마로 와. 근데 카마로님은 잘 보니까 이름 색깔이 약간 신호등 같아. 신호등 사탕. 카마로 범블비차다. 범블비차. 어? 진짜? 응. 범블비차다. 아! 그래? 그리고 여기는 두 콩님. 그래서 여기 콩이 있구나. 오! 눈이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네. 어! 완전 귀여워. 콩이 새싹 났어. 그니까 물 주자. 물. 어! 여기 그래서 바닥에 물이 있나봐. 물 주느라. 콩에다 물 준거야. 그치? 맞아. 콩에다 물 주고. 범둑쑥 줄 알아서 나중에 제거 콩나물 된다. 제거 콩나물이요? 여기는 레벨맥스 레맥님. 말랩 찍으셨나보다. 그니까 말랩 찍으셨나봐. 오! 어디 갔어? 저기 봐야 되는 줄 알았지. 여기는 BC님. 오! 왜? 이름이 너무 좋아? 오! 카드 회사 이름이야. 내 스타일이었어. 여기는 컬러님. 이름은 컬러님인데 여기 벽 색깔이 다 희 색깔밖에 없어. 그치? 원래 모든 색의 고유색은 검정과 하얀색이라고. 오! 그런 멋있는 의미가? 그래. 꿀밤이다! 꿀밤이다. 꿀밤이. 꿀밤, 꿀밤, 꿀밤이 좋아요. 꿀밤, 꿀밤. 꿀밤이 키 왜 이렇게 커졌어? 꿀밤이 덩치 엄청 커졌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꿀밤이. 폭식했나보다. 옆으로 못 가나? 꿀밤이 옆으로 가게 해주세요. 꿀밤이. 와. 범전 못하게 해놨다. 안녕! 난 꿀밤이. 꿀밤이랑 같이 찍고 싶어요. 못하나봐. 꿀밤이한테 못 매달리나봐. 아쉽지만 가자. 여기다. 어 뭐야. 꿀수악. 거기 아닌데 꿀밤. 아 꿀밤이래. 지방아? 난 꿀밤이. 여기잖아. 난 꿀밤이. 와. 여기 어떻게 왔어. 아. 그냥 지나가. 여기는 닌니님. 닌니님. 이제 좀 있으면은 내가 꿀밤이랑 같이 했었던 곳까지 다 간 것 같은데 이제. 여기는 그리고. 이거 대롬님. 엄청 귀엽게 생겼지? 이거 봐. 눈 빼꼼 나와있는 게 포인트야. 엄청 귀엽다고. 너무 귀여워. 어. 이거 뭐야. 여기 여기 막 이름이. 이름이 막 이거 막 이거 들어갔다 나왔다 막 들어갔다 나왔다. 어우 나오잖아. 뭐야. 여기는 우이니님. 우이니님이. 빗자루! 자루다! 와. 청소하고 있다. 대박!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자루다! 쓱싹 쓱싹. 우와 우와. 우와. 포인트 대박인데. 빗자루가 이렇게 쓱싹 쓱싹 청소하고 있어요. 데이면 죽나? 악. 데이면 죽네. 우리 빗자루들이 이게 뭐냐. 바로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있는 거야. 우리 빗자루들이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있다고. 쓰레기들은 자루TV의 악플러들이죠. 악플러들을 막 쓱싹쓱 치우고 있어. 으아. 너무 좋아요. 자루. 빗자루. 너무 좋아. 이분이 제작자야? 아니. 앨범님은 우리 빗자루님 중에 한 분이시지. 아. 나 제작자인 줄 알고 같이 춤추고 있었어. 그리고 여기는 콩자님. 와. 콩. 콩이 캔 대박. 아. 이거 내 스타일이야. 콩자님. 와. 홀크처럼 생겼다. 어. 진짜? 그렇지? 홀크처럼 생겼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마음에 들어? 아. 이 캔이 엎어지면서 여기 콩물이 흘렀나 봐. 와. 그러네. 저렇게 음식 함부로 흘리면 안 되는데. 함부로 흘리면 안 돼? 어. 여기도 머더 하시는 분이신가? 어. 그거 봐. 나무꾼님. 나무를 자르고 있다. 대박. 어. 다 있다. 점프 맥 클리어. 클리어. 와. 재생하자. 재생하자. 동상. 동상 동상. 클리어. 로비로 가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로블록스 유튜버들 만나기 투 한번 해봤는데 자루가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야호 야호 야호. 그리고 빗자루도 같이 나와서 더 행복해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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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우리 빗자루들도 자루 나왔으니까 자루 만나러 한 번씩 플레이 해가지고 꼭 끝까지 깨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안녕. 하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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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